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우쌩얼이죠? 조금 있으면 사람이 될 거예요. 얘 섞었어요. 흰색. 세포라 컨실만 흰색이 섞었어요. 그럴 거예요. 청담동 에이바이보이라는 메이크업 샵이에요. 에이바이보. 은비쌤이라고. 디젤 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프라이머. 아이프라이머. 이거 어반디케이아이프라이머. 이거 거의 여러분들 강남에서 아이프라이머 완전 다 사용한다고 준대요. 우리가 만드는 그 하느씨를 다니는. 어머 어머. 이 선생님이 같이 촬영으로 다니고 할 수 있어. 맞아요. 하느씨를 다니고 긴 사람으로 다니시는 거 같아. 긴 사람으로 다리 쓰고. 눈썹을 빨리 그려야 될 거 같아. 키스미 아이브로우예요. 아 키스미 아이브로우라고 하네. 아 키스미 아이브로우라고 하네. 내 발가락이랑 메일이랑 똑같아. 응? 진짜. 나 진짜 보여줄게. 나 진짜. 나 진짜. 나 여기서 발을 오픈한다고? 맞지? 내 발가락이랑 똑같아. 아니 손자로. 네이버. 네이버.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스태프 언니랑 나랑 발가락이랑 똑같아. 네. 아니 진짜. 두 분은 여러분 오늘. 치카이치코.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디어러그 11호. 요거. 요걸로. 요거 신상으로. 메이크업. 받아볼게요. OR481. 나도 이겼어. 마조리. 마조리가 맞아. 이러는데 이러는데. 이러는데. 어? 이거 완료했네? 어. 에티드 거예요? 에티드 딥브라운. 에티드 딥브라운? 젤라인. 어머. 여기 거 뭐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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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오. 캔디 카라멜. 응. 아미오 걸로 이렇게 믹스하고 있어요. 아미오. 캔디 카라멜. 흐흐흐흐. 제가 눈 화장을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블렌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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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슈퍼 롱넷이에요. 이게 약간 투명. 마스크 떠서 자꾸 손톱 터지거든요. 이거를 잘 방지해주는? 방지해주는 거래요. 정말 여러분 청 감동에서 메이크업 하시면 틀린 게 뭐냐면 진짜 전화까지 진짜 얼굴이 안 떠요. 어떻게 보일 때가 되는지 내가 청 감동을 받을 때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이스가 진짜 꼼꼼해요. 네오젠 거에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네오젠 코트나니 엑스트라 볼륨 거 메탈 맥스카라. 저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제일 세게 하는 거예요. 이 섀도우들. 여러분이 지금 안 세 보이도 제일 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진하게 안 해요. 원래 청 감동이. 눈화장 엄청 세 보여요. 응. 제가 이렇게 센 눈화장을 좋아해요. 네이밍 파트 좋냐고. 너 저는 17호가 지금 코스에 와주셨어. 진짜 밝아요. 17호. 17호 진짜 밝아요. 여러분 17호 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 이 컨실러도 이거 그냥 흰색이에요. 저 이런 거 골라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브라운딩이 진한 건데 어디서 라인을 다 조명과 좀 달라가가지고. 그렇죠. 이지 팁 젤 아이라이너 02팁 브라운이에요. 에뛰드하우스. 여러분 어뮤즈 거다. 어뮤즈 치크 부케 팔레트 02번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블러셔. 블러셔 사용. 립 페이스는. 립 페이스는 여러분 나스. 나스 볼레로. 나스 볼레로 제품으로 립 페이스 깔아줄게요. 이름은 절제. 절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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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여러분. 저 눈밑에 빠져나는 거 좋아해요. 이제 여러분. 약간 오늘 설정이다. 짠. 같이 갑시다 이제 여러분. 사진 좀 찍어야 되네. 메이크업 진짜 잘하세요. 어디 가 이거. 어디 갈지 열어보세요. 두피 볼륨만 살리고 있는다고. 사러 갈까요. 더이자 손님 가득 채운 적 있을까. 아 여기 사람 많지 여러분. 여기 연예인분도 진짜 많이 오십시오. 이거 어떻게 드려만큼 엄청 많이 오십시오. 충분히 오십시오.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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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